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옛날 이야기 다섯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각색해봤습니다. 이 설화는 안데르센의 엄지공주와 우리 옛이야기의 단지손이 등의 이야기들과 비교하시며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멋쟁이 남자와 허풍쟁이 청년들입니다. 미얀마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각색해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허풍쟁이와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 속에 등장하는 멋쟁이 남자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면 봉이 김선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명의 여신과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그리스의 설화답게 여신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신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비밀의 문입니다. 모로코에서 전해지는 설화를 각색해봤습니다. 이 설화를 각색하면서 우리 이야기 중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에 근원설화가 생각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구름나라에서 온 공주와 우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멋쟁이 남자와 허풍쟁이 청년들, 세 명의 여신과 아름다운 아가씨, 비밀의 문, 구름나라에서 온 공주와 우치를 구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에게는 자식 하나 없는 것이 큰 걱정이었어요. 제발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주세요. 개구리라도 좋으니 아이를 보내주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보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개구리 딸이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놀랐지만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개구리라도 우리 딸이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키웁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구리 딸을 사랑하며 예쁘게 키웠어요. 개구리 소년은 아침이 되면 할아버지를 따라 산 아래 포도밭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밭일을 하고 개구리 소년은 포도밭을 뛰어다니며 놀았죠. 점심때가 되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도시락을 가지고 포도밭으로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힘이 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나 봐요. 산으로 도시락 가지고 오는 것도 점점 힘이 드네요. 아, 이렇게 다리까지 아프니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어디선가 그 말을 듣고 있던 개구리 소녀가 폴짝폴짝 뛰어나왔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도시락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저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고맙긴 하지만 개구리인 니가 도시락을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요. 제 등에 도시락을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다음날 할머니는 개구리 등에 도시락 꾸러미를 올리고 끈으로 묶어주었어요. 아이고, 이제 됐구나.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네, 걱정 마세요. 개구리 소녀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집을 나왔어요. 개구리 소녀가 도시락을 가지고 포도밭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고, 니가 갖다 주니까 점심이 더 맛있구나. 할아버지는 맛있게 점심을 먹고 개구리 소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아빠, 저를 저 번나무 가지에 올려주세요. 그래, 알겠다. 영차, 이렇게 하면 되겠니. 할아버지는 개구리 소녀를 번나무 가지에 올려주었죠. 그러자 개구리 소녀는 아름답고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새소리보다도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한 왕자가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는 혼자서 사냥을 하러 산에 올라왔던 길이었거든요. 왕자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왕자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순간, 노래소리는 멈추고 말았어요. 그,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누가 부른 노래인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소녀일까요? 저는 그 소녀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왕자는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 소녀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왕자는 실망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개구리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또 번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죠. 노랫소리는 어제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때 어제 들은 노랫소리를 잊지 못한 왕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왕자는 노랫소리가 그치자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노랫소리는 번나무위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할아버지, 제발 노래하는 소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개를 저으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소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왕자가 간절히 부탁하자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사실은 제 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애는 불쌍하게도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 소녀랍니다. 예? 개구리 소녀라고요?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딸에게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개구리 소녀는 조용히 내려와서 왕자의 앞으로 다가갔죠. 그 모습을 본 왕자는 너무 슬펐어요. 당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내 아버지인 임금님께 말씀드릴 텐데. 할아버지는 그제야 젊은이가 왕자라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하지만 개구리 소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소원을 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 당신이 제가 말하는 것을 지켜주신다면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개구리 소녀는 빙글에 웃으며 왕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새하얀 수탉을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수탉을 타고 성으로 가겠어요. 왕자님은 성의 번나무 아래에서 기다려주세요. 다음날 개구리 소녀는 왕자가 보내준 하얀 수탉에 올라타고 태양을 향해 기도했어요. 부디 저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세요. 무지개빛 아름다운 드레스를 주세요. 그러자 일곱 장의 나뭇잎이 팔랑팔랑 떨어지며 개구리 소녀를 감싸 안았어요. 개구리 소녀의 몸은 일곱 빛깔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무지개빛 드레스를 입은 딸은 비록 개구리 소녀였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개구리 소녀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하얀 수탉을 탄 채 성을 향해 갔어요. 임금님의 성에는 무서운 얼굴에 문지기가 서 있었어요. 문지기는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감시했죠. 하지만 지나가는 수탉은 검문하지 않았어요. 개구리 소녀는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개구리 소녀가 성 안으로 들어간 순간 수탉은 훌륭한 백마로 바뀌고 개구리 소녀의 몸은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어요. 왕자는 뜰의 번나무 아래에서 두근거리며 개구리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왔군요. 왕자는 감격한 얼굴로 아름다운 개구리 아가씨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를 왕에게로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어요. 왕도 아가씨를 반가이 맞아주었죠. 왕자에게는 결혼한 형이 두 명 있었어요. 개구리 아가씨는 왕자와 형과 형수들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마침 그 다음 날은 왕의 생일이었어요. 왕은 세 사람의 왕자와 두 사람의 며느리 그리고 개구리 아가씨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내 생일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왕자와 그의 아내들은 어떤 꽃을 선물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막내 왕자도 어떤 꽃을 선물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그 일은 저에게 맡기고 아무 걱정 마세요. 다음 날이었어요. 궁궐에서는 임금님의 생일 축하 잔치가 열렸어요. 백성들은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며 꽃을 선물하는 순서가 되었어요. 첫째 왕자와 그의 아내는 화려한 빨간 장미를 가지고 나왔고 둘째 왕자와 그의 아내는 청초한 페렝이 꽃을 가지고 나왔죠. 마지막으로 막내 왕자와 개구리 아가씨가 들고 나온 것은 한 가닥의 파란 보리 이삭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왕은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자 가장 고귀한 꽃은 보리 이삭이다. 보리 이삭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 참으로 지혜로운 아가씨구나. 이토록 지혜로운 아가씨를 아내로 고른 것을 보니 셋째 왕자가 아주 믿음직스럽게 생각되는구나. 나는 셋째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왕비가 된 개구리 아가씨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개구리 소녀를 키워준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셨대요. 멋쟁이 남자와 허풍쟁이 청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허풍쟁이 청년 4명이 있었어요. 청년들은 날마다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멋진 옷을 차려 입은 남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저기 저 남자가 입은 옷 좀 봐. 정말 멋지지 않냐? 그래, 우리가 입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청년들은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한 끝에 허풍 떨긴 애기를 하자고 했어요. 청년들은 멋진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희와 허풍 떨긴 애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하하, 뭐라고요? 허풍 떨긴 애기요? 아이고, 재미있겠는데요. 남자는 한참을 웃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내기를 하려면 뭔가를 걸어야 할 텐데 당신들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청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을 했어요. 지는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어때요?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그렇게 하지요. 그럼 이제 허풍 떨긴 애기의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청년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모두들 잘 들으세요. 허풍 떨긴 애기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멋쟁이 남자와 허풍쟁이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심판으로는 마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할아버지를 세우기로 했어요. 남자와 청년들은 심판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기의 시작을 알렸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허풍 떨긴 애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저희 집 앞에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추나무를 바라보며 대추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무가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형들도 못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대추를 먹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대추를 따주지 않자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뱃속에서 뛰쳐나와 대추나무에 올라가 대추를 따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대추를 얼마나 많이 땄는지 어머니가 잔뜩 드시고 남아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도 남은 대추는 문 앞에 쌓아두었죠.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던지 대추로 산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랬었군요. 잘 들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청년들은 실망을 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느 날 산에 놀러 갔었어요. 그런데 산 속에 엄청나게 큰 타마린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잘 익은 열매가 달려있었고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열매를 다 먹고 났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내려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로 가서 사다리를 빌려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이번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청년들은 또다시 실망했어요. 이번엔 세 번째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열여덟 살쯤 됐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산에 갔다가 가시덤불 속에 있던 토끼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 꼬리를 잡았죠. 그런데 자꾸 보니까 그게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였던 거예요. 어찌나 무서웠던지 지금 생각해도 시근탐이 나네요. 호랑이 꼬리를 잡자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데 제가 호랑이 입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벌렸죠. 그랬더니 호랑이 몸이 쩍 갈라지면서 죽어버렸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청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제가 강가에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강 속에 뭐가 있나 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 봤죠. 물이 어찌나 깊던지 사흘을 들어가서 겨우 강바닥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집채만한 물고기가 누워있었어요. 그 커다란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모두 먹어치워서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제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그 물고기를 때려 눕히고 고기를 불에 구워먹고 나서 물 위로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드디어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바다보다도 넓은 모카밭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는 산처럼 높은 모카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는 금처럼 반짝이는 나무였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몇 년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가지 네 개가 도다났어요. 그리고 열매가 하나씩 열렸죠. 그 열매 속에는 난쟁이들이 한 명씩 들어있었고요. 내가 그 난쟁이들을 모카밭에서 일하게 했는데요. 어찌나 게으르던지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빈둥거리다가 어느 날 모카밭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며 그 난쟁이들을 찾고 있어요. 남자는 말을 멈추더니 네 명의 청년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드디어 그 난쟁이를 찾았어요. 자네들은 나를 모르겠나? 자네들이 바로 우리 모카밭에 있던 게으름뱅이 난쟁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네.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야지. 청년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는 남자를 따라서 모카밭으로 끌려가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자네들 정말 그 난쟁이란 말인가?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이야. 할아버지의 질문에도 청년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자네들은 이 남자를 따라서 모카밭으로 가야 하겠네. 아닙니다.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청년들은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남자에게 줄 수밖에 없었지요. 내기에서 이긴 남자는 청년들의 옷을 가지고 활짝 웃으며 마을을 떠났어요. 세 명의 여신과 아름다운 아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어요. 아가씨는 들판에 나가 약초를 캐며 살았지요. 예쁜 꽃이 피고 나무들은 초록색으로 변하는 봄이 되었어요. 세상에! 아름다워라!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네! 약초를 캐러 들판에 나갔던 아가씨는 양규비 꽃이 핀 것을 보았어요. 양규비 꽃에 반한 아가씨는 약초를 캐는 것도 잊은 채 꽃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예쁘다! 이 꽃을 가지고 가야지! 내 옷도 양규비 꽃으로 장식하고 양규비 꽃다발도 만들어야지! 온통 꽃으로 치장한 아가씨가 걸어가자 커다란 양규비 꽃다발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그 들판을 지나가던 세 명의 여신들이 아가씨를 보았어요. 뭐야? 저게 뭐야? 여신들은 아가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막내 여신까지도 소리를 내어 웃었어요. 그러자 언니 여신들은 놀라며 기뻐했어요. 우리 막내를 웃게 만든 저 아가씨에게 선물을 하나 할까? 이렇게 생각한 여신들은 아가씨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웃은 일이 없었던 우리 막내를 웃게 해주었어. 그래서 너에게 선물을 하고 싶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꽃들을 모두 보석으로 변하게 해줄게. 첫 번째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두 번째 여신도 이야기했어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말을 할 때면 네 입에서는 장미꽃이 쏟아지는 축복을 줄게. 마지막으로 막내 여신도 아가씨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나를 이렇게 웃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선물을 줄게. 이 들판을 지나가는 왕이 너를 왕비로 맞이하도록 축복해줄게.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아가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금은부하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왕이 아가씨를 보았죠. 당신은 사람이요 아니면 요정이요? 저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한 왕은 아가씨를 말에 태우고 왕궁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본 왕의 어머니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아가씨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왕이 부탁을 하자 어머니는 허락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화려하게 거행되었어요. 아가씨는 왕비가 되어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바라보던 왕비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네, 당신의 수염이 내 방에 있는 빗자루 같아요. 하하하하 그래서 너무 웃겨요.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화를 냈어요. 자기를 모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왕은 대신들을 불러 왕비를 재판하라고 명령했지요. 대신들은 왕비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 소식은 세 명의 여신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비가 어리석은 말을 했구나. 그래도 순진한 왕비를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서 구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신들은 세 명의 멋진 청년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군함 세척을 타고 왕비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갔지요. 사람들은 그 군함을 보려고 바닷가로 나왔어요. 멋진 군함이 왔다는 소식은 왕에게도 보고가 되었고요. 군함을 타고 온 청년들을 내 궁전으로 모시고 오거라. 왕은 청년들을 초대했어요. 왕과 인사를 나눈 청년들은 왕에게 이야기했죠. 전하께서 저희가 잃어버린 여동생을 왕비로 삼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당황했지만 청년들을 왕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왕비의 방으로 들어간 청년들은 자기들끼리만 남게 되자 자기들은 여신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왜 어리석은 말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에게 보석으로 장식된 빗자루를 줄 것이니 이것을 문 뒤에 걸어놓거라. 왕이 들어와서 무엇이냐고 묻거든 네가 쓰던 빗자루라고 대답하거라.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후 왕은 왕비의 방으로 가보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 빗자루를 보았죠. 이것은 무엇이요? 네, 이건 바로 당신의 수염을 닮은 그 빗자루예요. 제가 쓰던 것을 오빠들이 가져다 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기뻐했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당신이 한 말은 내 수염을 칭찬한 것이었구려. 여신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한 왕비는 왕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비밀의 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일자리를 찾으러 날마다 돌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을 보고 있던 할머니가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나를 따라오겠나? 갈 곳도 없었던 청년은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큰 길을 지나 좁은 골목길 몇 개를 지나서 어느 집 앞에 도착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방을 가진 집주인은 엄청난 부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청년은 커다란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흰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지요. 저 할아버지들은 왜 울고 있는 거지? 청년은 할아버지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청년도 할 수 없이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죠. 방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어요. 상자 안에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금화는 처음 봤어요. 여보게, 오늘부터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장을 받아가 식사 준비를 해주게. 돈은 여기 있으니 가져다 쓰면 되고. 어떤가 하겠나? 네, 할머니! 당장 하겠습니다! 청년은 날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사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들에게도 음식을 드리고 자기도 배부르게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여보게, 이번엔 자네가 장례식을 준비해 주게. 네, 알겠습니다. 청년은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몇 달이 지나서 또 한 명의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마다 청년은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거실에 살던 할아버지들은 모두 떠나고 할머니만 남게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를 잘 돌봐주어서 고맙네. 내가 자네에게 보답을 하고 싶네. 이 집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네가 갖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지금처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게. 나는 곧 하늘나라로 떠날 테니까. 이 집안의 열쇠를 모두 주겠네.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열쇠를 청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당부를 했죠. 어느 방문이든 다 열어보아도 되지만 가장 작은 열쇠는 절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작은 열쇠로 비밀의 방을 열어서는 안 되네. 아무리 열고 싶어도 꼭 참아야 하네. 비밀의 방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일이 일어난다네. 알겠어요 할머니. 절대로 열지 않을게요. 청년은 할머니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도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청년에게 비밀의 방을 열지 말라고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를 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청년은 부자가 되었어요. 이게 정말 다 내 것이란 말이지? 이 방, 저 방, 창고, 거실, 이 모든 보물이 내 것이라고? 청년은 집안의 보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보물들을 보는 것도 지겨워졌어요. 청년은 비밀의 방 문을 열고 싶었어요. 날마다 비밀의 방 열쇠를 손에 쥐고 비밀의 방 앞에서 서성거렸죠. 날이 갈수록 비밀의 방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머릿속은 온통 비밀의 방 안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던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청년은 비밀의 방 열쇠 구멍에 작은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방 안은 깜깜한 어둠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청년을 잡아당겼어요. 세찬 바람이 불더니 청년의 몸은 빙글빙글 돌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청년은 높이 떠오르더니 집 밖으로 날아가 버렸죠. 여기가 어디지? 따뜻한 햇볕이 있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들리고 예쁜 꽃과 푸른 나무들이 있는 여기는 어디지? 청년이 떨어진 곳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강 위에 떠다니던 배가 청년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배 안에는 아름다운 아가씨 세 명이 타고 있었죠. 아가씨들은 노래를 부르며 청년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임금님, 신부가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임금님이라고? 청년은 놀라서 자기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청년은 임금의 옷을 입고 왕관까지 쓰고 있던 거예요. 배에 올라탄 청년은 왕좌에 앉아서 큰 도시에 있는 화려한 궁전에 도착했어요. 궁전에 도착하자 아름다운 왕비가 나타났어요. 임금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비의 문을 지나서 오신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청년은 왕비와 함께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궁전에는 두 개의 왕자가 있었고 나라의 재판관이란 노인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왕비와 결혼식을 했죠.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는 중요한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모두 여자가 있어요. 남자들은 농과 밭을 갈아서 곡식을 키우는 일들을 했고요. 왕이 하는 일은 남자들이 곡식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뿐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행복한 나라구나. 모든 것이 평화로워. 청년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는 왜 비밀의 방문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 난 이렇게 행복한데.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행복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왕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왕비가 떠나기 전에 궁전의 열쇠 꾸러미를 청년에게 주었지요. 궁전 안에 있는 방은 어디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열쇠가 맞는 비밀의 방문은 열면 안 됩니다. 꼭 약속하셔야 해요. 왕비는 청년에게 다짐을 받고 전쟁터로 떠났어요. 청년은 왕비가 준 열쇠 꾸러미를 바라보았어요. 왜 비밀의 방문을 열지 말라는 거지? 그 할머니도 열지 말라고 했지만 난 더 행복해졌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게 싫었던 건가? 그래! 내가 왕이 되는 게 싫은 거야.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며 왕비도 청년이 행복해지는 게 싫어서 비밀의 방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왕비가 열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방문을 열면 또 다른 어떤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청년은 신하들을 모두 물리치고 나서 온 궁전의 방문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은 열쇠가 들어가는 비밀의 방문 앞에 도착했죠. 여기였구나! 비밀의 방문을 어서 열어봐야지! 청년이 비밀의 방문을 열자 지난번처럼 세찬 바람이 불더니 청년을 빙글빙글 돌려서 어딘가에 떨어뜨렸어요. 청년이 주위를 둘러보니 거기는 청년이 전에 살던 그 집이 있었어요. 천천히 옛 집을 둘러보던 청년은 벽에 걸린 거울을 보게 되었지요. 저, 저게 누구지? 저게 나란 말이야? 거울 속에는 흰머리와 흰 수염을 기른 주름투성의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그 모습은 예전에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던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나도 이제 그 노인들처럼 여기서 이렇게 울다가 죽게 된다는 말인가? 청년은 슬퍼하며 거실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던 할아버지들처럼 슬프게 울게 되었어요. 구름나라에서 온 공주와 오취 서쪽 하늘 먼 곳에 구름나라가 있었어요. 구름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세 명의 왕자와 한 명의 공주님이 있었지요. 형, 오늘은 무지개 타기 놀이를 할 수 있을까? 무지개 타기 하면 좋겠다. 그래, 나도 무지개 타고 놀고 싶다. 무지개 타기는 너무 조금밖에 할 수 없으니까 더 하고 싶어. 맞아, 잘 보고 있지 않으면 구름나라에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해. 무지개 타기 놀이는 비가 내리고 난 후 무지개가 하늘에서부터 지구에 살짝 걸려 있을 때 무지개를 타고 지구로 내려가 보는 놀이였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놀 수는 없었어요. 해님이 비치면 무지개가 사라져버리거든요. 무지개가 사라지면 구름나라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왕자들은 무지개가 지구에 닿는 것을 보았어요. 형, 우리 공주를 부르자. 공주는 무지개를 정말 좋아하잖아. 그래, 우리 공주와 함께 무지개 타기 하면서 놀자. 두 명의 왕자와 공주는 무지개 타기를 하고 놀았어요. 이날 무지개가 닿은 곳은 바로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였어요. 땅에 내려간 공주와 왕자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구경을 했지요. 그러다 소액의 풀을 먹이고 있는 청년을 보았어요. 오빠, 저기 있는 사람이 지구에 사는 사람인가 봐. 착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우리 가까이 가볼까? 왕자와 공주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청년도 구름나라에선 왕자와 공주를 보게 되었지요. 안녕?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니? 우리는 구름나라에서 무지개를 타고 왔어. 내 이름은 오취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여기 우간다에는 나 혼자 살고 있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오취는 왕자와 공주에게 우간다를 구경시켜주며 즐겁게 놀았어요. 오취는 구름나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워. 매일 같이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공주와 왕자는 이제 구름나라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주는 오취가 가여웠어요. 오취, 걱정 마. 내가 꼭 다시 와서 너와 함께 있을게. 공주의 말에 왕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구름나라에 사는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거든요. 공주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는 왜 그런 말을 했어? 오빠, 난 꼭 오취와 결혼할 거야. 내가 약속했어.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라고. 구름나라에 돌아온 공주와 왕자는 임금님께 지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듣던 임금님은 크게 화를 냈죠. 그런 약속을 왜 한 것이냐. 약속을 하고 왔으니 너를 지구에 보내주겠다. 두 왕자는 공주와 함께 지구에 내려가서 공주가 어디서 사는지 확인하고 오거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주가 어디 있는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특히 첫째 왕자에게는 절대로 말해선 안 된다. 첫째 왕자가 알면 땅위의 행복이 파괴될 것이다. 첫째 왕자는 성격이 포악하고 괴팍했어요. 공주는 임금님께 인사를 하고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좋아. 풀씨 자루를 안 가지고 왔네. 풀씨를 가지고 가서 달게 모이로 써야 하는데. 공주는 다시 구름나라로 돌아가 풀씨 자루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무지개다리를 건너려고 할 그때였어요. 넌 지금 어딜 가는 곳이냐. 어디선가 첫째 왕자가 나타났어요. 공주는 첫째 왕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어딜 가고 있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말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 좋아. 네가 가는 곳을 따라가면 되니까. 첫째 왕자가 공주를 따라 나서자 공주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안 돼요. 나는 지구에 가는 거예요. 뭐? 지구에 간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은 거야? 공주는 첫째 왕자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첫째 왕자는 무서운 얼굴을 냈어요. 나한테만 숨길 생각이었구나. 그래. 네가 지구에 내려간 뒤 1년 후 내가 널 찾아가겠다. 공주는 무섭고 슬펐어요. 두 오빠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왕자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두 왕자와 공주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우간다에 도착했어요. 우간다에서는 오추가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왔구나. 매일매일 기다렸어. 오추가 기뻐하자 공주는 무섭고 슬픈 마음이 사라졌어요. 즐거워하는 공주와 오추의 모습을 보고 두 왕자는 다시 구름나라로 돌아갔어요. 공주는 구름나라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오추에게 보여주었어요. 곡식에 씨앗도 뿌리고 바나나를 보여주며 밭에다 함께 심었어요. 바나나가 자라면 잎에서 실을 뽑아 옷감을 짜고 나무와 잎으로 집을 지었어요. 공주와 오치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왕자가 공주가 사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1년이 지난 후에 오겠다고 했지. 이제 나와 함께 구름나라로 가던지 내가 지구에서 함께 살겠다. 공주는 첫째 왕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하면 첫째 왕자를 쫓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오취, 어떡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빠를 돌려보내야 해. 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첫째 오빠를 찾아갔어요. 오빠, 우리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를 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첫째 아이를 나에게 주겠다고? 좋아! 그럼 내가 돌아가지. 너희들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알겠지? 첫째 왕자가 돌아간 후 공주와 오취는 다시 행복하게 지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여러 명의 아이들도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살면서 첫째 왕자와의 약속은 잊고 말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았죠. 공주와 오취에게는 많은 손자와 증손자가 생겨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왕자가 오취와 공주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깜짝 놀란 오취는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단 말이냐? 당장 나가거라. 그러자 첫째 왕자는 굳은 얼굴로 오취를 바라보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아. 지금부터 나도 지구에 살 것이다. 이 지구에 살면서 날마다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첫째 왕자는 지구 어딘가에 살면서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첫째 왕자가 데려가는 사람들보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가들이 훨씬 많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간다 땅에는 오취와 공주의 후손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그 주위에는 바나나 숲이 펼쳐져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